근데 여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되겠어요? 안되지.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 그러니까 제가 왜. 화제성이 일긴 했지. 반량기를. 오셨어 오셨어 오셨어.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야. 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어때? 한류 여신이랑 일하는 기분이? 저도 놀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 반짝 놀랄게.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던가? 나가서. 야. 저도 딱 바로 하고 싶어요. 된 거 내리고 너 내리고.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왜왜? 내가 걱정돼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따스의 경기를 하고있으신다. 저녁아. 제발. 계속해서 네. 그리스도. 잠시. 맞아요. 이거 꼭. 그때는 그리스도. 누군가. 네. 그래서.